뽀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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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It's 뽀얀 타임 여기서 춤 제일 잘 춘다? 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? 내가 제일 춤 익히는 속도 제일 빠르고 저 절대 안타까?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엄청 틀려요 아니에요 뭐야 여기 다 춤? 다 진심이야 내가 드림계층에 들어가도 순수 없다는 이건 너무 나 헷갈리는 거 아니야? 나야 이거면 돼 이렇게 잘 안개서 너 아니죠 당연히 와요 왜 맞나요? 나는 너무 쉬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에요 여러분 다 넘겨 드림캐쳐 일이라면 나는 무빛이 아 진짜 무빛? 무빛은 얼마든지 할 수 있나요? 그럼 그럼 죽음이 아 자 질문 하나 더 갈게요 드림캐쳐 다음 타이틀곡 내가 뺏을 수 있다 어머어머 어머어머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자 이렇게는 멤버들의 거짓말탐지기만 많이 나왔지 저희 줌에서 고생해주시는 스탭분들 댄서분들의 손만 이렇게 들었는데 어떠셨나요? 재밌어요! 다음에 또 이런식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의 코너 속의 코너!